안녕하세요. 퓨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렉탱글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렉탱글 툴이 있는데요. 캔버스를 클릭 드래그하면 사각형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아웃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패스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클릭을 놓으면 사각형 쉐입이 만들어집니다. 정사각형을 만들려면 쉬프트 누르고 클릭 드래그하면 됩니다. 클릭한 지점이 중심이 되는 사각형을 만들려면 클릭 드래그 한 후에 알트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클릭한 지점이 중심이 되는 사각형으로 바뀝니다. 쉐입을 만든 후에도 바운딩 박스의 핸들을 조절하여 모양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면 패스 셀렉션 툴이 되는데요. 이 도구를 이용하여 쉐입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양의 필과 관련된 설정을 하는 옵션인데요. 클릭을 하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필이 없는 투명한 쉐입을 만듭니다. 이것은 단색으로 모양을 채웁니다.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면 그 색상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그레이디언트로 모양을 채웁니다. 그레이디언트를 선택하면 모양이 채워집니다. 이것은 패턴으로 모양을 채웁니다. 패턴을 선택하면 모양이 채워집니다. 파란색 단색으로 만들어 놓죠. 여기 있는 옵션은 쉐입의 스트로크에 관한 옵션입니다. 슬라이더를 조절해서 스트로크 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스트로크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필 메뉴와 같은 기능입니다. 스트로크에 적용된다는 점만 다릅니다. 여기서 스트로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실선이나 다른 점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라인은 스트로크를 어디를 기준으로 만들 것인지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쉐입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균등한 간격으로 팩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가장자리 안쪽으로 스트로크를 만듭니다. 쉐입 패스 안쪽으로 스트로크가 만들어졌죠? 이것은 가장자리 바깥쪽으로 스트로크를 만듭니다. 좀 전과는 반대로 패스 바깥쪽으로 스트로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쉐입의 모서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이터 연결은 직각으로 꺾이는 사각형 코너를 만듭니다. 원형 연결은 스트로크 너비의 1분의 1 정도 되는 둥근 코너를 만듭니다. 경사 연결은 핵 너비의 1분의 1 정도 되는 경사진 모양의 코너를 만듭니다. 점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캡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스트로크가 열린 패스일 때 스트로크 양쪽의 끝 모양을 지정합니다. 접한 단면은 스트로크 패스 끝에서 사각형 끝 모양을 만듭니다. 원형 단면은 스트로크 패스 끝에서 스트로크 너비의 1분의 1 정도 되는 둥근 끝 모양을 만듭니다. 돌출 단면은 스트로크 패스 끝에서 스트로크 너비의 1분의 1 정도를 연장하여 사각형 끝 모양을 만듭니다. 접한 단면과 돌출 단면의 차이를 살펴보죠. 돌출 단면의 획이 더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어 옵션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실선과 점선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이것들도 이쪽과 같은 기능입니다. 대시드 라인을 체크하면 실선이 점선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점선을 선택해도 됩니다. 대시는 점선의 길이를 설정합니다. 갭은 점선 간의 빈 공간 간격을 설정합니다. 대시와 갭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지정한 값으로 점선과 간격이 조정되었습니다. 옆 칸에도 값을 입력하면 지정한 값의 점선과 간격이 이어지는 점선이 만들어집니다. 옆 빈 칸에도 값을 넣어보죠. 만들어놓은 점선을 저장하고자 한다면 세이브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프리셋에 등록이 됩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든 만들어놓은 점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쉐입을 하나 더 만들고 스트로크를 복사하여 분쳐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선 쉐입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카피 스트로크 디테일을 클릭하면 선택된 도형의 스트로크 설정이 복사됩니다. 실선 도형을 선택하고 페이스트 스트로크 디테일을 클릭하면 좀 전에 복사한 스트로크 설정이 도형에 붙여넣어집니다. 스트로크는 프리셋에 등록하여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복사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W와 H는 쉐입의 폭과 높이를 조절합니다. 체인 아이콘을 클릭하면 폭과 높이의 비율이 고정되어 조절됩니다. 여기 프로퍼티 패널이 있는데요. 만일 프로퍼티 패널이 안보이면 윈도우 프로퍼티를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 프로퍼티 패널에서도 도형의 폭과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체인 아이콘을 해제하면 폭과 높이가 각각 조절됩니다. X, Y는 도형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것은 도형의 각도를 조절합니다. 이것은 도형을 가로로 뒤집고 이것은 도형을 세로로 뒤집습니다. 여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상단 옵션에서 배운 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이것은 사각형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옵션인데요. 쉐입에서 컨트롤을 조절해도 둥근 모서리가 만들어집니다. 모서리 한쪽만 조절하고자 한다면 Alt 누르고 조절하면 됩니다. 모서리를 다르게 조절해서 다양한 모양의 둥근 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기능입니다. 정밀한 조정이 필요할 때는 값을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ew Layer부터 알아보죠.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만들면 새 레이어가 생성되면서 쉐입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사각형을 만들면 또 새 레이어가 생성되면서 쉐입이 만들어집니다. 이렇듯이 패스 작업이 New Layer일 때는 항상 새로운 레이어의 쉐입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Combine Shap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쉐입을 하나 만듭니다. 새 레이어의 쉐입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사각형을 만들면 새 레이어가 생성되지 않고 현재 쉐입 레이어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면서 모양이 결합됩니다. Subtract Front Shape은 현재 선택된 패스를 쉐입에서 뺍니다. 사각형 영역이 쉐입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쉐입 레이어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Intercept Shape Area는 모양이 교차하는 영역만 표시됩니다. Exclude Overlaping Shape은 모양이 교차하는 영역을 제외합니다. 여기에 보면 패스 파인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패스 작업과 같은 기능입니다. 아이콘으로 되어 있어서 더 편리한 듯 합니다. 패스 온라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쉐입을 모두 선택합니다. 온라인2는 선택한 패스 쉐입을 어디를 대상으로 맞출 것인가를 지정합니다. 셀렉션은 선택한 패스 영역에서 쉐입을 정렬합니다. 캔버스는 이미지 작업 영역에서 쉐입을 정렬합니다. 캔버스로 지정해놓고 패스 온라인먼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선택한 모양을 세로를 기준으로 좌중앙 우로 정렬합니다. 이것은 선택한 모양을 가로를 기준으로 위중앙 아래로 정렬합니다. 이것은 모양의 위쪽을 기준으로 기준선 사이의 간격을 균등하게 맞춥니다. 이것은 모양의 중심을 기준으로 기준선 사이의 간격을 균등하게 맞춥니다. 이것은 모양의 아래쪽을 기준으로 기준선 사이의 간격을 균등하게 맞춥니다. 이것은 모양의 좌측을 기준으로 기준선 사이의 간격을 균등하게 맞춥니다. 이것은 모양의 중앙을 기준으로 기준선 사이의 간격을 균등하게 맞춥니다. 이것은 모양의 우측을 기준으로 기준선 사이의 간격을 균등하게 맞춥니다. 이것은 모양 간의 위아래 간격을 균등하게 맞춥니다. 이것은 모양 간의 좌우 간격을 균등하게 맞춥니다 여기 패스 어레인지먼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패스의 위아래 순서를 변경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쉐입을 세게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만든 패스는 모양에서 빼줍니다 현재 사각형 쉐입이 1, 2, 3 순서로 아래에서 위로 쉐입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쉐입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패스 어레인지먼트에서 선택된 쉐입의 위아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샌드 쉐입 백워드를 클릭하면 선택되어 있는 3번 쉐입이 한 단계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시 한 단계 위로 이동하려면 브링 쉐입 포워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맨 아래로 보내려면 샌드 쉐입 투백을 클릭하면 됩니다 맨 아래에서 쉐입을 빼면 전체 캔버스에서 선택한 쉐입을 빼는 것이 되기에 지금처럼 모양이 나타납니다 다시 모양을 맨 위로 이동하려면 브링 쉐입 투 프론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 기어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쉐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퀘어를 체크하면 쉐입이 정사각형으로만 만들어집니다 픽스트 사이즈는 지정한 크기의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프로포셔널은 지정한 비율로만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프로포셔널은 클릭한 지점을 중심으로 사각형을 만듭니다 캔버스를 클릭하면 렉탱글에 만들 수 있는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서도 지정한 값을 입력하여 원하는 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각형의 모서리 반경을 설정합니다 값을 입력하고 사각형을 만들면 지정한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얼라인 엣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라인 엣지가 체크된 상태에서 모양을 만들면 픽셀 격자의 쉐입의 가장자리를 맞춥니다 얼라인 엣지를 체크 해제하면 이렇게 패스에 맞추어서 쉐입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쉐입 이외에도 패스와 픽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렉탱글 툴의 사용법도 되면서 다른 쉐입 툴에 모두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용법이란 점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일렉스 툴은 이번 강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따로 영상이 제작되지 않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